안녕하세요. 강사안입니다. 우리 어휘 한번 챙겨 보도록 할 건데요. 어휘는 늘 반이요. 신경 쓰시면서 푸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정답은 반이요를 집어 넣었을 때 그게 더 확실할 때 그게 정답이다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1, 2, 3, 4, 5번을 보도록 할게요. 자 일단 오션 플라스틱이라는 건 바다에 있는 그런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Is it estimated to kill? 자 뭔가를 죽인다 라고 산정이 되어진대요. 추측이 되어진대요. Millions of marine animals every year. 매해 해양생물의 정말 수백만의 정말 많은 그런 해양생물을 죽이는 게 플라스틱이다라는 거죠. 자 거의 700종이요. 자 뭐를 포함해서 including endangered ones. 자 여기서 ones가 가리키는 건 species라는 종들이 될 거고 자 그 중에서도 뭐를 포함하는 거죠? 자 종들도 안에 보면 위험에 처한 종 위기에 처한 멸종에 있는 그런 종들도 있죠. 그런 종을 포함한 700개의 그런 marine animal 종 즉 해양생물들은요. Are known to have been affected by each. 여기서 이승은 당연히 오션 플라스틱이 되겠죠. 자 플라스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. 자 여기까지 일단 매끄럽죠. 자 endangered ones. 왜 해양동물 이런 동물들 생물들 얘기할 때 그 중에서 특히 이렇게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다 포함해서도 700종이 이렇게 위험에 처해 있더라. 영향을 받더라. 괜찮습니다. 자 some are harmed visibly. 자 어떤 종들은요. 굉장히 눈에 띄게 영향을 받는 거죠. 굉장히 harm이니까 부정적인 해를 잇는다라는 거예요. 자 그럼 이게 눈에 띄는 건지 안 띄는 건지 어디서 우리가 지금 찾을 수 있냐. 하이폰에서 찾을 수 있어요. 부연 설명을 해주는 거니까 이 부연 설명을 봤을 때 눈에 띄는 건지 눈에 안 보이는 건지를 보면 되겠죠. 자 그것은요. strangled by. 뭐에 의해서 목이 이렇게 재어지는 게 strangled이거든요. 자 abandon the fishing net이니까 이렇게 버려진 이런 낚시 그 넷이 줄인가요. 낚시 그물이죠. 버려진 낚시 그물에 의해서 목이 다 조여져서 되게 끔찍하지만 자 그런 것들에 의해서도 우리가 다 이렇게 죽는 것도 본 적이 있고 or discarded six-pack rings. 여기서 six-pack ring이라는 말이 뭐냐면 우리 알고 있는 그 근육남의 그 six-pack이 아니라 우리 왜 맥주 같은 거 외국에서 사시거나 혹은 한국에서도 맥주 같은 거 여러분들은 살 일이 없겠지만 이 맥주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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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묶어가지고 이게 파는 거예요. 편의점 같은 데도 이렇게 six-can식 원래 팔거든요. 맥주를 그 위를 이렇게 탁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이렇게 된 이 선생님이 잘 그림을 못 그렸는데 이게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적혀 돼 있어요. 이거 이렇게 들면 6-pack이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우리가 들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이제 시스펙 ring이라고 하는 거예요. 어쨌든 이것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건데 자 이런 버려진 플라스틱에 의해서 이 ring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제 물고기 같은 애들이 혹은 뭐 다른 해양 생물들이 여기 이제 걸려서 이제 목이 조여져서 이렇게 죽는 경우가 있더라 함 영향을 받는 경우가 있더라 라는 거 딱 눈에 보이잖아요. 그쵸? Visibly 괜찮습니다. 자 계속해서 가볼까요? 자 이번에는 앞에는 굉장히 눈으로 봤을 때의 함한 경우를 봤으면 이제 또 다른 경우 some은 그랬고 이제 또 이번에는 many more 이제 훨씬 더 많은 경우들은 어떤 거냐면 아마도 해를 받긴 봤는데 invisibly 이번에는 눈에 띄지 않게 받는다는 거예요. 자 marine species of all sizes 자 모든 종류의 어떤 사이즈 자 크기의 어떤 모든 크기의 그런 해양 동물들은 from 주 플랑크톤 to whales에 이르는 자 그러면 사이즈를 말하는 게 맞나 생각하고 주 플랑크톤 하면은 그 어떤 동물성인 플랑크톤이 굉장히 작죠. 그리고 whale은 정말 엄청 큰 동물이잖아요. 그래서 이 사이즈를 봤을 때 모든 사이즈의 이런 해양 동물들이 now it's microplastic 그래서 microplastic은 플라스틱은 플라스틱인데 사이즈 자체가 micro면 굉장히 미세하고 작은 걸 얘기해요. 자 그래서 그걸 모를까봐 뒤에 콤마 뒤에 설명 좀 더 해놨죠. the bit smaller than 뭐보다 더 작은 거냐면 one-fifth of an inch across 딱 절 봤을 때 한 인치 하면 한 2.5cm 정도 되는데 2.5cm의 5분의 1 즉 0.5cm 맞죠? 0.5cm 정도 정말 작은 그런 플라스틱 있죠. 그 사이즈가 이 마이크로 플라스틱이에요. 마이크로면 항상 엄청 작은 걸 얘기하고 대신에 마크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건 엄청 큰 얘기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이 작은 정말 작은 이런 사이즈의 플라스틱도 먹더라라는 거예요. 그러면 이 종류에 상관없이 사이즈의 종류에 상관없이 해양 동물이 크든 작든 간에 정말 작은 그 플라스틱을 다 먹더라라는 얘기. 근데 그거는 눈에 띄는 건 아니더라 까지가 정리가 되죠. 그리고 나서 봤더니 하와이의 빅 아일랜드에서요 여기는 어떤 비치인데요. 어떤 해변이냐면 겉보기에 should have pp를 모르면 찍을 수 없는 답이었어요. 정답이 4번인데 should have pp는 과거에 뭐 뭐 했었어야 됐는데 라는 후회를 나타내죠. 자 그럼 이 비치라는 이 빅 아일랜드는 이 섬이 뭐를 했었어야 되는 걸까? tainted 하면 오염이 된이에요. 이게 오염이 됐었어야 됐는데 자 그렇게 얘기할까요? 오염이 되지 않았었어야 됐는데 근데 지금 오염이 됐어 가 맞지. 알아요. no paved road leads to it 자 여기서 일단 하이픈이 들어가면 자 이렇게 뭔가 포장된 도로가 자 그것을 이끈다. 포장되지 않은 도로가 그것을 이끈다라고 해서 자 I worked ankle deep through microplastic까지 잘 보세요. 자 내가 work ankle deep 하면 이제 발목까지 오는 그 정도로 깊이로 내가 이렇게 탁 그 섬에 아일랜드 그 비치에 들어가게 되면 자 그러면 내가 자 뭐를 통해서 이렇게 이런 걸 느껴진다는 거야? 마이크로 플라스틱 정말 작은 그 미세미세한 플라스틱들이 다 내가 느껴진다는 거야. 근데 그게 원래는 그래 오염이 됐었어야 되는 거야 안 됐었어야 되는 거야. 후회를 나타내는 거니까 오염이 되지 않았었어야 될 그럴 섬에서 근데 지금은 오염이 돼서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는 그 미세 플라스틱이 쫙 깔려 있어서 내가 그 아일랜드에 가면 발만 내가 진짜 앵클 정도만 내가 들어가도 그 플라스틱이 다 느껴지더라 라는 거죠. 그래서 여기를 해석을 잘 하셨어야 4번이 정답인 걸 알 수가 있어요. 자 테인트가 또 단어 뜻이 어렵죠. 오염시키다. 자 그래서 4번이 좀 어려웠습니다. 자 they crunch like a rice crispy 그래서 rice crispy라는 게 지금 대문자로 적혀있는 거 보면 이게 외국에서 진짜 즐겨 먹는 간식 중에 하나인데 쌀 있죠. 쌀을 이렇게 우리나라로 치면 쌀 강정 같은 거예요. 그걸 이렇게 막 물엿이나 이런 걸로 버물려가지고 설탕 이런 걸로 버물려서 오븐에 구워낸 진짜 굉장히 크런치한 그런 어떤 과자 종류거든요. 그런 걸 rice crispy라고 하는데 그런 것만큼이나 그것들이 크런치 정말 이렇게 아사삭 으스슥 이렇게 크런치가 딱 이렇게 깨지면 나는 그 느낌이죠. 크런치. 크런치하다 라는 거예요. 자 그러면 이렇게 크런치하면 으드득 소리가 나다 이런 거예요. 자 그럼 여기서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뭘까 마이크로 플라스틱이라고 잡아 봅시다. 그 정말 미세미세미세미세 조각들이 그 해변 안에 쫙 깔려 있어가지고 그게 마치 라이스 크리스피가 막 뭉쳐놓은 그 밥알 쌀 있죠. 그런 걸 막 뭉쳐놓은 그 쌀강정 같은 거 자 그런 것만큼이나 막 이렇게 으스슥 소리가 날 정도로 진짜 너무 그 해변이 더럽혀졌다라는 거야. 근데 그거는 사실 그렇게 더럽혀졌어서는 안 될 해변이었다는 거죠. 그쵸. 여기까지 이해되셨죠. 자 그러면서 after that 그거 하고 나서 I could understand why 자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있었는데 Where some people see ocean plastic as a looming catastrophe 자 어떤 사람들이 C, A, B 하면 A를 비로써 간주하다죠. 이 바다의 플라스틱이라는 것이 looming 하면 이렇게 희미한 이런 느낌이에요. 약간 막 희미한 그치만 우리가 이렇게 딱 봐야 되는 뭔가 희미하게 이렇게 비치는 카터스피는 재앙이죠. 아 그럼 어떤 사람들은 이 플라스틱이라는 거를 굉장히 재앙처럼 바라본다 라는 걸 내가 이해를 할 수가 있었다는 거야. 왜 내가 해변에 가봤더니 진짜 장난 아니게 막 으스슥 걸으면서 라이스 크리스피처럼 다 느껴졌다니까 완전 오염이 됐더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재앙은 재앙이야 희미하게 보이는 재앙이야 눈에 막 띄는 건 아니지만 그래 우리가 이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문제긴 한 것 같아 라는 말로 가는 겁니다. 여기서 일단 수거가 in the same breath라는 말이 있죠. 이건 숨도 쉬지 않고 라는 뜻이에요. 이 재앙이라는 건 뭐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거냐 worth ing 하면 뭐 할 만큼 가치가 있는 이런 뜻이거든요. 내가 숨도 쉬지 않고 mention 말할 만큼 가치가 있는 그런 재앙이다라는 거죠. as more manc climate change라는 기후변화 우리가 기후변화 같은 거 사람들이 진짜 많이 얘기하거든요. 지구 온난화가 요즘에 막 심해졌니 어쩌니 이런 말 많이 하는데 근데 그것만큼이나 우리가 숨도 쉬지 않고 막 얘기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문제 그런 재앙이 바로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 했던 말이 뭐였지 오션 플라스틱 is as made to kill 하면서 정말 많은 동물들을 죽이고 있더라 해서 이 글의 소재가 일단 바다에 있는 플라스틱이었고 이게 진짜 심각합니다. 눈에 보이기에도 심각하고 눈에 보이지 않게도 심각하니까 우리 기후변화만큼이나 진짜 중요하게 다뤄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. 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